파울 밀러, 1899년 1월 12일에서 1965년 10월 12일 스위스의 화학자, 1939년 살충제인 DDT의 합성에 성공하여 1948년에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1899년 1월 12일 울텐에서 출생하였다. 바젤 대학교 졸업 후 바젤의 가액이 연구소에서 염료, 가죽 무두질용 약제, 살충제, 소독제 등을 연구하였다. 1939년 파리, 무기, 이 등의 강력한 살충 효과가 있는 접촉약 DDT의 합성에 성공하였다. 이공적으로 1948년에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DDT는 한때 널리 사용되었으나, 잔료 독성이 문제가 되어 각국에서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구멍 서정 에해 9ificMat는 friction 수상의 원 Donald W켓 은 12시간이 6시 1970년에 동안acy, 휴대한 장탑 출장 carbs 이렇게